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우리가 뭐 중단원 마블인가? 해서 한번 좀 봤던 문제네요. 한번 더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자, 두 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5분의 7, 48분의 35라는 두 분수의 어떤 거에다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지약분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말인 즉슨, 그죠? 15분의 7이라는 분수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해도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8분의 35라는 분수에다가도 어떤 분수를 곱했더니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깔끔하게 자연수로 나오고 싶다. 요런 모양을 갖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얘기를 했었겠지만 분수하고 분수하고 곱해서 자연수로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분모들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니? 뭘 통해서? 그렇지. 약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모를 깔끔하게 없애버려야 없애버린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은 분모를 1로 만든다는 거겠죠? 그지? 약분을 통해서 분모를 없애버려야 분수의 형태가 아닌 깔끔한 자연수 형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5분의 7 곱하기 분수 그리고 48분의 35 곱하기 분수 그 분수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그 구하는 분수를 뭐라고 설정해라? A분의 B라고 이렇게 분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일단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분모에 해당하는 A와 분자에 해당하는 B가 각각 어떤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설명을 1단계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럼 구하는 분수를 A분의 B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분수 15분의 7에다가 자, A분의 B를 곱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고 싶다는 건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분모 15도 없어져야 되고 분모 A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럼 이 15는 어차피 7하고 약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B를 이용해서 15를 약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B라는 녀석은 뭐가 돼야 돼? 15를 완전히 약분시키려면 B는 1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15, 30, 45, 60 등등과 같은 15의 배수가 들어가야 15를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좀 표현이 이상한가? 그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분자에 해당하는 B는 15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 A도 우리가 약분을 통해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아? 누구랑? 누구랑 엮어서 A하고 B는 직접적으로 약분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A가 사라져야지 누구를 이용해서? 분자 7을 이용해서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A라는 녀석은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렇지. 7을 이용해서 A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A는 7의 배수가 아니라 약수가 돼야 되겠죠. 됐니? 아,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 분모에 해당하는 A는 7의 약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48분의 35 곱하기 마찬가지로 A분의 B라는 분, 뭐냐? 분수를 곱했을 때 결과가 자연수가 똑같이 나오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분자 B에 해당하는 거는 48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니까 분자 B는 48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 A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35를 이용해서 분모 A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은 이 분모 A는 35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분수하고 두 번째 분수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구하는 분수를 A분의 B라고 하면은 A 분모에 해당하는 A는 7의 약수이면서 35의 약수도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즉슨 A는 7과 35의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분자에 해당하는 B는 15의 배수이면서 48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분자 B는 15와 48의 공배수는 공배수인데 어떤 배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A하고 B의 조건을 1단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설명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구하는 분자를 A불의 B라면 A는 7과 35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B는 15와 48의 최소 공배수 이어야 한다라는 A하고 B의 조건을 1단계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번에 2단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A는 7과 35의 최대 공약수라니까 뭐, 그렇지.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을 간단히 세워서 라지 A는 7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15와 48의 최소 공배수다. 그거 식 세우는 거 여러분,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은 B는 240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는 7, B는 240.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다?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A분의 B라고 했는데 A가 7 B가 230이니까 그래서 구하는 가장 작은 분수는 뭐다? 7분의 240이다라는 최종적인 답을 요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됐니?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유제 2번도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